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정한 선거에서 지탱됩니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일은 너무 큰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야심 만만하고 무모한 자들은 언제든지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훔치게 되거나 이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른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공제인 자유민주주의의 보조는 좁은 회랑이라고 그런 제목의 글자에 참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일이다. 약간만 방심하더라도 그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은 시민사의 끊임없는 경계와 주의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과 자유시장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튕겨나가버리기 때문에 튕겨나간다는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전체주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뜻합니다. 시민들의 각성과 경계, 시민들의 의심과 또 불법과 부정에 대한 저항이 우리를 항상 좁은 회랑 안에 머물도록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나태해지고 권력자들을 마냥 믿어버리게 되면 그때 전체주의자들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그들의 소나기, 수중에 가져가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좁은 회랑을 바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는 좁은 회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밀어내는 일대사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법관들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독립사건이지만 그것을 다 연결하게 되면 좁은 회랑 안에 머물게 되는 자유민주의 사회가 튕겨나갈 수도 있겠구나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겠구나 역사가 후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11월 3일에 국투본이 발표한 성명서는 참 명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1월 총걸기로 부정선거를 뿌리뽑읍시다. 120여 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단 4곳의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수천수만 표의 부정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의 언론도 그 부정투표지의 사진을 실은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수국민의 과반수 이상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4.15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각성과 정반대로 사법부와 법조계의 흥력사는 암흑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사상 초유의 대형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제공 혐의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입니다. 그를 비호한 법무법인은 대륙아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데려온 것도 대륙아주입니다. 부정선거 지킴으로 나선 조재현 대법관도 대륙아주 출신입니다. 불법 탄핵 주동자로 대형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행위는 지난 금요일 오산재검표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높은 법대 뒷면 커튼 안에 앉아서 끝없이 쏟아지는 부정투표지들을 줄기차게 유효라고 단언했습니다. 대법감정 목적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원구와 대리인들의 끈질긴 항의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조차 없는 백지상태의 당일투표지 8매 투표지를 유효표로 고집했습니다. 원구 및 대리인들의 중도 퇴정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재명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부정선거의 첫 단추는 이미 꿰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빙 어째고 젖히고 끌고 가다가 결국 박빙으로 이기는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부정선거의 입구들은 제도개선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해외 우편투표 확대, 제외국민투표 확대 등 제도개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당권파가 부정선거 방패막이로 채워진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진정한 국민의 힘뿐입니다. 힘없어 보이는 자들의 힘, 강력한 힘을 낳은 진짜 원천인 이 거대한 민심의 힘이 부정선거에 연속으로 자살 중인 자유대한민국 제재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호자로 일으셔야 할 때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은데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투쟁의 그리로, 투쟁의 SNS로, 투쟁의 새 몸집으로 나서야 됩니다. 총 걸기만이 벼랑으로 추락하기 직전인 대한민국 호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총 걸기만이 다시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항진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총 걸기만이 선배 세대의 유산을 이어서 미래의 세대로 빛나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6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화천대유 특검실시, 4.15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자유대한민국 소생의 깃발을 심차게 들어올립니다. 역사는 반드시 그 눈물과 땀에 보답할 것입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쳐라. 4.15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위대한 보통국민이 위대한 보통선거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21년 또 11월 3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좁은 해랑입니다. 여러분 좁은 해랑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시를 살아왔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좁은 해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체제하에 살아가는 것이다. 호시탐탐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수중에 넣고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군의 정치 세력들은 항상 좁은 해랑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좁은 해랑으로부터 밖으로 밀어뜨려가지고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선거를 훔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누렸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대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아이들 세대에도 그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메이저 언론사 가운데 오산시 재검표를 제대로 다룬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이런 대법관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상권분립의 와해는 물론이고 거의 준유사 일당 독재체제가 됐구나. 견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일당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침묵할 수 있는가? 경악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최후의 보류인 대법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법관 개인을 나무라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건 체제가 그냥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이미. 올해 1월 달에 이화예대 법과 전문대학원의 최훈목 교수는 유사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전체주의가 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집권 세력에 모든 것을 다 협력하는 그런 대법관과 검찰과 감사원과 경찰과 언론과 심지어 야당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웃지만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